2022년 1월 20일 현재 영하 5도 실내 23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실내 온도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푸른색을 띄고 있다 노울아 밥 먹자 노울아 집 부탁해 노울 밥 먹자 이 집에 작은 사람 이름은 노울이다 노울아 아 노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말이 거의 없으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집! 청소를 곧 실행하려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어 무슨 일이지 현재 진레에 청소를 취했습니다 노...노울아 노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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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울 노울아 노울 노울아 노울아 노울 노울 노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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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어디에 있는 거리 노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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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況 노우를 노ploys 노울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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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과 노을의 색온도가 오랜만에 둘 다 오렌지색이다 해가 지는 모습까지 모두 오렌지색으로 보인다 사정적 의미의 아름답다는 것은 검색되지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